여러분, 제가 언유를 1억 원어치를 샀습니다. 뒤에 있는 게 다 언유입니다. 근데 이 상자가 다가 아니고 이게 절반이라는 사실! 제가 이렇게 언유해서 약 1억 원어치를 산 이유는요. 이게 제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 겁니다. 이거를 제가 다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. 지금 언유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드다스 골프 용품이라든지 그리고 로스트폴들, 그리고 제가 제작하는 티셔츠, 장갑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. 그냥 하는 거예요. 원래 뻔짓을 잘합니다. 유상우의 랜덤박스가 원래 제가 2년 전에 엄청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어하셨거든요. 유상우의 랜덤박스! 갑니다! 그립! 그립! 아 박스박스! 유상우의 랜덤박스! 팔지 마세요! 절대 알겠죠? 팔 거면 다시 나한테 팔아! 다음 주에 하게! 이거는요, 우리 골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유상우의 골프 랜덤박스입니다. 공짜로 드릴 겁니다. 공짜로 드릴 거고 언제 하냐? 한 3회에 걸쳐서 할 건데 일단 처음에는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. 그립이라는 어플에다가 제 채널을 새롭게 만들 겁니다. 원래 그립 이전에도 다들 오셔가지고 유상우 채널을 팔로우 해주셨는데 골프 말고 다른 거 방송할 때도 좀 계속 보여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더라고요. 그립이라는 어플이 뭐냐면 라이브 커머스 어플입니다. 요즘 굉장히 핫한 어플이고 제가 거기서 한 지 한 3년 됐어요. 여러분들이 그립이라는 어플을 까시고 그리고 거기서 유상우 골프를 검색하시고 유상우 골프 채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거기서 제가 골프 프로그램이라든지 재밌는 콘텐츠, 레슨 프로라든지 이거 90만원짜리예요? 이거 90만원짜리입니다. 언유는 원래 한 개는 안 하는 브랜드예요. 그래서 그냥 90만원입니다. 언유에서 제가 일정 금액을 드리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선물을 주셨거든요. 너무 고맙습니다. 나 언유 많이 봤잖아. 너무 감사해요.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식으로 다른 기업들에게도 접근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받아볼게요. 접근.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리기만 하세요. 뭔 뭔지 아시겠죠? 이거 언유 모자거든? 이건 검은색이거든? 너무 예쁘다. 와 진짜 예쁘다. 이거 내 거 아니에요? 미쳤죠? 이게 한 8만원에 이게 한 90개 됩니다. 진짜 예뻤으니까. 이 랜덤박스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조금 주면 또 서운해하실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 4천 개 할 겁니다. 3번에 나눠서 하니까 한 1200개씩 하겠죠? 그럼 여러분들이 1인당 1개씩만 살 수 있어요. 근데 공짜고요. 배송비만 착불입니다. 제일 꽝이 유상물 싸인볼입니다. 공 하나 하나. 이거는 뭐냐면 옷이야. 와. 너무 예쁘다. 대박. 이거 내가 겨울에 오빠 사주고 싶었던 티인데. 음. 너무 이쁜데 이거. 이것도 한 70벌? 아. 대박.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거 드리니까.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채널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. 그럼 제가 이런 걸 더 할 수 있어요. 제가 이걸로 사실은 한 6천만 원 정도를 썼는데 6천만 원 정도 쓰잖아요. 그러면은 한 두 배 수, 세 배 수 되는 물건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. 그걸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면은 저는 한 6천만 원으로 한 1억 5천만 원씩 선물을 드리는 느낌이야. 얼마나 좋아. 힘을 몰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채널로 많이 많이 와주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여기도 와 봅시다. 아 진짜 이쁘다. 어? 뒤에도 이쁘다. 웬일이야. 진짜 이쁘다.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어니에서 너무 크게 지원을 해주셨어. 대표님은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그래가지고 구독자분들께 드린다는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신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서.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이게 진짜 이쁘다. 이거 진짜 이쁘다. 이게 이 질감을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돼요. 우와. 자. 제가 이 랜덤박스를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만들었고요. 선물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아마 이미지가 나갈 수도 있는데 유상홍과 만든 장갑들. 소재 진짜 좋은 걸로 냈어요.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너무 좋게. 그리고 또 모자. 옷. 왜 제가 이렇게 제작을 했냐면 제가 제작을 하면은 5만 원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거를 한 15,000원, 2만 원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더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일단 제작을 했고요. 굿즈 굿즈. 네 굿즈. 더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. 제가 봤을 때 그립으로 와주시는 분들은 거기 팔로우분들은 저는 정말 찐.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저랑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깊은 관계가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안에서 또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우상무의 랜덤박스. 꼭 오세요. 몸만 짜시겠죠? 항상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화이팅. 그립이라는 어플을 깔고 유성무 곤비 채널을 팔로우하시러 갑니다. 라이브 커머스 어플이에요. GRIP 그립입니다. 뿅! 뿅!